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14일 날 도둑놈들 1권을 내고 그 다음에 오늘 도둑놈들 2권 3권 3구 대통령선거에 관한 책을 오늘 아마 서점에 깔릴 모양입니다. 2022년 또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원래 계획은 2권 3권을 내고 그 다음에 한 4권 5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이어서 이제 펴내려고 했는데 이제 책을 1권을 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이 지금 이제 거의 4주년 정도가 되어 가니까 4.15 총선에 관한 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히 4.15 총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차네요. 얼마나 표를 많이 도둑질을 했는지 정말 책을 쓰면서 욕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4.15 총선은 좀 더 정밀하게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와 함께 부탁을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을 다 그대로 두고 한번 정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은 일단 서울 편만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전국편으로 확산을 해나가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한 9개 의석이 사전투표 조작으로 다 바뀌었네요. 바뀐 것뿐만 아니고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이제 시간에 많이 쫓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급히 하는 방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쓴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알거나 확신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 글을 쓰면서 진짜 욕 나오는 거 있죠. 표를 얼마만큼 훔쳤는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의 친척들도 이제 그만하면 안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해 가지고 한 곳도 승한 데가 없는 겁니다. 세금 받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 하는 꼬라지나 선관이 하는 꼬라지나 보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데 외침에 의해서 넘어가지만 내부 분열이나 내침에 의해서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엊그제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아주 탁월한 역사탐방을 하는 한 기자분의 고종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일본군 바짓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제발 조선에 더 많이 파병해달라. 을사조약이 이전에는 2만 환인가 그 당시 돈으로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먹었다고도 표현 할 수 있지만 조선 사람들이 넘긴 거죠 나라를 조선의 지도청들이 민중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니까 조선 지도청들이 나라를 넘긴 겁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곳도 승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리 봐도 책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진짜 도둑놈들이 서민들은 뭐 먹고 살기에 힘드니까 앞만 보고 살기도 버거운 거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친구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이 그런 겁니다. 한 곳도 승한 데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고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얼마나 표를 도덕질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170석이니 169석이니 이렇게 떵떵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울 전역에 49개의 이름 가운데서 41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부정선거 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상호 이인영 박주민 고민정 박홍건 이낙영 한 명도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나라의 근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은폐하고 덮자고 하는 것이 지금 권력 잡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하지 않습니까 다 권력에 뭡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꿀 빨아먹듯이 빠는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무사하겠습니까 무사 안 합니다. 근본 문제를 여러분 깔아뭉개고 무사하다 절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방 가는 친구들이 엄청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독서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려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걸 은폐하고 다 이러면 입 쳐닫고 그냥 넘어가자는 건데 그게 여러분도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둑놈들이 이러면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놈들 잡아야지 그걸 안 잡고 다 뜯고 넘어가는데 문제없을 거다 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겠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안 죽을 만큼 고생들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저조하는 것도 아니고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기둥이라는 것이 뭐죠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게 뭐죠 도둑질로 다 탈바꿈이 됐는데 한 놈도 여러분 나쁘지만 그걸 덮는 놈도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뭐죠 권력의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대가리를 쳐박고 뭡니까 세상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죽는 거일이죠 그거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이 나라 사람이지만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쓱가래가 여러분들 다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확연하게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그걸 덮고 가자 문제없다고 하자 부정선거는 뭐죠 토론회 하자 그 젊은 천하람이니 이준석이나 하나 이런 애들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지금 그게 토론 주제입니까 확정된 사실인데 토론회가 여러분들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들 참 고생길이 헌하다 당신들은 지금 눈앞이 현안과제 이런 급급해가지고 세상 앞둘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고생을 할지 백성들이 얼마만큼 죽을 고생을 할지 흔히 보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 진짜 도둑놈들 이 문제 못 고치면 식솔들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할 거고 본인들도 다 감방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본인만 가겠습니까 마누라도 다 가고 하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